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는 지난 2월 14일 시내버스 운행 재개 이후 버스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의회를 포함한 산자실무회의, 재무관리단 파견, 관련 용역 등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중장기적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대표께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일부로 경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용자 감소, 러시아 우크나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40년간 운영한 시내버스 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버스회사 대표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시내버스에 필요한 차량 등 인프라 사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으로 버스회사의 유무용 자산을 목포시에서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재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여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해 버스회사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사안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최초 계획되었던 시기를 앞당겨 오는 6월까지 중공영제 및 공영제 용역의 결과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양도양수 협상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교통전문가 등의 자문을 진행하고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대표께서도 시민 불편을 진심으로 우려하시는 마음을 담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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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